테슬라 소식입니다. 모델S 플레이드 내년 3월경 중 출시될 때 일론 머스크가 내년 3월경 고급 세단 모델S 플레이드를 중국에서 출시할 수 있다고 22일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머스크는 이날 모델S 플레이드가 언제쯤 중국 시장에 출시되냐는 한 누리군의 질문에 아마 내년 3월쯤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밖에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테슬라 측도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머스크의 언급에 테슬라 주가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정거래일 대비 19.81달러 오른 1156.8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중국은 테슬라가 공을 들이고 있는 시장이다. 올해 3분기 테슬라의 중국 시장 매출은 31억 천만 달러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매출의 48.5%에 달했다. 지난해 3분기 20% 미만이었던 전체 매출에서의 중국 비중도 올해 3분기에는 22.6%로 커졌다. 올해 1에서 9월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185% 급증한 215만 7천대를 돌파했다. 모델S 플레이드는 테슬라가 2012년 모델S 첫 출시 이후 9년 만에 선보인 모델S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제로맥이 1.99초 최고 속도는 시속 200마일이며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는 390마일로 알려졌다. 앞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 밝힌 모델S 플레이드의 가격은 대당 12만 9천 9백 90달러다. 최근 테슬라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격보다 1만 달러 비싸다. 모델S의 판매 가격은 7만 9천 9백 90달러다. 머스크는 지난 6월 출시 당시 모델S 플레이드가 포르쉐보다 빠르고 골보보다 안전하다고 자찬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델S 플레이드는 지난 여름 주행 중 화재로 전소된 차량으로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애플의 신작 스마트워치, 애플워치8의 모습이 일부 공개됐다. 이번 시리즈는 하드웨어 개선에 주력한 것으로 보이며 디자인은 기존과 비슷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최근 유명 이팁스터 리크스 애플 프로가 자신의 트위터에 애플워치8의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서 애플워치8은 스피커의 모양을 제외하곤 전작인 애플워치7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측면에 배치됐던 스피커 그릴은 하나가 아닌 두 개로 늘어났다. 애플워치8의 사이즈가 세 가지로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도 앞서 나왔다. 현재 애플워치7은 41mm와 45mm 두 가지 크기로 구성됐다. 리크스 애플 프로는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공개된 이미지가 전부는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작과의 차이점이 측면에 배치된 스피커 그릴이 두 개뿐이기 때문이다. 이어 신기술 공개 후 기기 적용까지 시간이 소요됐던 사례에 빗대혈당 모니터링 기능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리크스 애플 프로는 동일 디자인 대신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디자인 대신 새로운 기능과 센서 탑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이크로 소프트 소식입니다. MS와 손잡고 메타버스 타는 삼성 삼성전자가 한동안 잠잠했던 진강현실과 메타버스 하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AR과 메타버스 하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마이크로소프트를 핵심 파트너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 경영자의 만남을 계기로 두 회사는 메타버스 등 차세대 기술에서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MS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메타버스, AR 등을 적극 육성 중이다. MS는 최근 이그나이트 행사에서 메타버스 화상회의 솔루션 팀 제용 메시를 선보였다. 게임화된 아바타를 통해 가상공간에서 회의를 할 수 있다. SNS나 게임이 대부분인 메타버스를 업무 영역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MS는 가상현실과 VR을 혼합한 혼합현실 기기 MS 홀로렌즈 사업도 하고 있다. 지난 4월 MS는 10년간 미국 육군의 홀로렌즈 기반의 AR 헤드센 12만 개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모바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온 삼성전자와 MS는 메타버스에서도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서로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협력의 경우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아우르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 PC 분야 지원이 필요했다. 반대로 모바일이 비어있는 MS는 외형업대를 위해 모바일 파트너가 필요했다. 삼성전자와 MS는 운영체제를 뛰어넘어 스마트폰과 PC를 연결해주는 앱을 개발하며 윈인 전략을 구사했다. AR이나 메타버스에서도 삼성전자는 수억 명의 기기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MS는 클라우드 등 메타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 여지가 많다. 삼성전자는 한때 메타와 협업할 VR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최근 정체 상태다. VR기기 기어 VR에선 수년째 신제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기어 VR 지원이 중단되며 사실상 VR 사업에서 손을 뗐다. 디지털 휴먼데오는 이 프로젝트를 이끌던 프라나브 미스트리 정무가 삼성전자를 떠난 후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AR에서 가시적 움직임을 보일 이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메타, 애플 등이 내년에 AR 기반의 기기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2월에는 삼성전자에서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AR 글래스 관련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 아마존과 애플이 이탈리아에서 불공정 거래를 이유로 2,7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3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반독점당국은 기술기업 애플에 1억 3,450만 유로, 전자상 거래업체 아마존에 6,870만 유로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계약을 통해 아마존 플랫폼에서 소수에 선정된 소매업체에만 애플과 애플의 음향기기, 자회사 비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안해 소매업체를 차별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크크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러한 차별적인 조처를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애플은 에크크의 결정에 반발해 이의 제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선명을 통해 고객들이 정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해왔다면서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보잉 소식입니다. 2040년 아태시장 7,000도원 규모로 상장 전망 앞으로 20년 뒤면 아시아태평양 시장이 전세계 항공여행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8일 보잉은 상용 항공기 및 서비스 수요에 대한 장기 전망 자료인 2021년 상용기 시장 전망에서 이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했다. 보잉의 전망치에 따르면 2040년까지 아태시장 내 항공사들은 1만 7,645배 금액으로는 3조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신형 상용기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태시장의 상용 항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3조 7,000달러 규모의 사후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보잉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증가함에 따라 여행업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아태지역 항공사들이 비즈니스 및 레저 산업의 회복과 화물 운송에 대한 수요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으로 20년 전망치도 언급했다. 단일 통로형 제트 여객기는 수요의 약 3,4에 해당하는 1만 3,500대가 필요할 것이며 광동형 항공기는 여객기 및 화물기를 모두 포함해 약 3,800대가 인도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잉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전자상거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화물기에 대한 수요는 신규 및 개조용 모델을 포함해 3배 이상 증가한 1,160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아태지역 화물기는 2040년까지 동미 지역의 화물기 수와 거의 같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보잉 상용기 마케팅 부사장은 여행 제한이 풀리고 승객들이 여행에 대한 믿음을 보이면서 아태지역의 항공 운송 실적이 크게 향상해 회복 탄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효율적이고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들은 보다 적은 연료 그리고 낮은 배기가스 배출 및 운용 비용으로 여객과 화물기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